안녕하세요. 쥬미드의 등은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요. 짠! 포르드 페달 튜너 피치 블랙 어드밴스입니다. 베스트셀러 피치 블랙 튜너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달 튜너의 간판 모델이죠. 지금까지의 피치 블랙 시리즈에서 축적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집약시켜놓은 모델이라고 하네요. 우선은 딱 한눈에 봐도 뛰어난 시한성을 자랑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0.1cm의 초정밀 튜닝 가능하고요. 4가지 미터 디스플레이 모드가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트루 바이패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른 페달의 전원 공급을 위한 병렬 연결 가능한 DC 출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이제 파워잭을 연결해서 다른 이펙트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전원 공급 장치 사용으로 발생한 노이즈 완전히 제거해서 노이즈 리스 되고요. 최대 60시간의 배터리 수명까지 배터리를 내장했을 때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정말 최장시간 사용이 되고 굉장히 발전된 모습의 피치 블랙 어드밴스입니다. 우선은 지금 9V 아답터로 연결을 해놨고요. 지금 인풋을 꽂았고요. 기타 연결해놨습니다. 한 번 누르면 이제 ON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른 반응 속도와 그리고 되게 정확한 그런 튜닝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우선 시연성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어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로 4가지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예 칼리브 이걸로 이제 피치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0으로 놓으니까 조절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OFF 하면요. 바로 True Bypass로 변환이 돼서 노이즈 없는 손 손실 없이 그리고 연주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운드를 갖게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빠른 반응 속도가 우선 최고인 것 같고요. 가격은 12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폴리튜닝이나 아니면 다른 페달 튜너에 비해 견주어 봐도 굉장히 좀 손색이 없을 만한 가격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간단하고 무형도 굉장히 블랙 에디션으로 여러분들 멋있게 이렇게 페달에 장착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코르크 페달 튜너 피치 블랙 어드벤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county 에피소드